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감행하고 있는데, GM과 함께 전기자 배터리 합작 공장 추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 법인을 통해서 추가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고요. 업체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추가 설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당시에는 LG화학이었겠죠. LG화학과 제너럴 모터스가 50대 50대 지분 비율로 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2022년 1월에 목표 가동 시기를 잡고 공장을 설립 중이고요. 이때 좀 막대한 자금을 드렸습니다.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총 30기가와트시 분량의 그런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이게 환산을 해보면 고성능 전기차 45만 대 정도에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마어마하고 큰 분량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GM은 또 2035년부터 특히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업이 앞서 더 기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오하이오주에 이미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산이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건 미국 시장에서 뭔가 독보적인 우리가 경쟁을 갖추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 기자 어떻게 보셉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에만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일본 파나솔딩인데요. 여기를 제외를 한다면 미국 내 대형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독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LG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시장을 많이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염해 비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 좀 폐소를 하면서 불리한 입장에 취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ITC에서 최종 의견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확실히 명백히 영업 비밀을 SK가 침해를 했다. 그리고 이게 침해가 없었다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면 10년은 걸렸을 거다. 그래서 10년간의 수입을 금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CALT도 LG에너지에는 상당한 경쟁자인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도 미국 진출길이 거의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에너지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이고, 그래서 독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다 보면 이 LG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전망성이 4, 5년 내에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정말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리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결함 부분을 반박을 하면서도, 또 비용 분담이 있어서는 3대 7로 나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게 최근에 부각된 가장 큰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자꾸 제가 LG를 빼먹고 에너지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했던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리콜 대상이 된 거예요. 화재가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내 차하고 국내 판매했던 차하고 해외에 수출했던 것들을 해보니까, 약 8만 2천 대가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러면 현대차의 문제냐, 이 배터리의 문제냐 때문에 많은 신경전을 좀 펼쳤었는데, 결국 리콜 비용 분담 비율이 현대차가 30, LG에너지솔루션이 70으로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배터리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리콜 비용이 지금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한 3, 4천억 정도, 그리고 LG에너지가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분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앞서 국토부에서 지난달에 이번 코나 전기차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배터리 셀 제조의 불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음극탭이 접힘 현상이 좀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합선으로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LG 측에서는 이건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된 거고, 이건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아니다,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이런 논의가 장기화되면 현대차, 그러니까 전기차 전략뿐만 아니라, LG에너지의 배터리 전략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서둘러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고, 이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대안을 찾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참 이슈가 많네요. 상장 이슈도 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지금 상장 전까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악재 같은 것들이 지금 LG화학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큰 영향을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들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장 이슈부터 짚어드리면요. 일단 작년 12월이었죠.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됐고, 올해 들어서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막힘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르면 8월에 코스피에 입성을 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우량한 기업한테 신속하게 예비 심사를 돕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걸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인용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매년 사업연도 이익 실현,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에서 30일 정도로 간소하게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는 좀 채택하지 않기로, 추진하지 않기로, 좀 내부적으로는 입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은 막힘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LG화, LG에너지솔루션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이슈, 당연히 LG화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주가를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악재가 노출이 되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그런 코나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불확실성이 노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성장할 요소가 더 남아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